오늘의 식구나누은 휴메딕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지금 엄청나게 좋아요, 미용 의료기기가. 지금 루트로닉부터 시작해서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지금 클래시스, 이런 쪽은 어딘가요? 각각 하이프를 하건, RF를 하건, 레이저를 하건, 전공은 다르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핸드피스라는 걸 들고 피부에다 대고 문지르는, 아니면 톡톡 쏘는 그 의료기기 쪽, 그쪽도 좋고요. 한쪽은 뭐냐면 예전에 보톡스 필러를 하다가 주사를 놓는, 다르죠? 주사제 쪽이 있고 핸드피스로 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주사제 쪽도 세단 말이에요. 지금 파마리서치의 리주란 힐러, 지금 파마리서치 역사적 신고과 같죠? 그다음에 휴메딕스, 그리고 휴제까지. 주가가 휴제에만 좀 안 좋거든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지금 히알루론산 필러 엘라비에를 주력으로 하는 필러 회사였고 보톡스 필러 회사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나보다 싸움부터 시작해서 그게 또 휴절로 번지고 이런 것들 나왔는데 지금 보톨리눈 톡스인 리주톡스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휴메딕스에서. 그다음에 의료장비에는 더마샤인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그 리주란 힐러 그 분야, 그거를 이제 스킨 부스터, 스킨의 탄력을, 활력을 주는, 부스터를 다는 그런 건데 2020년에 국내 줄기기술품 및 엑소점 연구 전무 기업인 에이바이오 머트리얼즈랑 스킨 부스터 셀 엑소점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맺으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3파전인데 파마리서치의 리주란 힐러랑 휴메딕스의 셀 엑소점, 휴제레 바이리즌이에요. 이건 이제 주사제죠. 아까 말한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핸드피스로 하는 게 아니고 주사를 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아프겠죠. 더 아픈데 고통을 더 참는 거죠. 여기서 지금 셀 엑소점 블랙 라벨 내놨습니다. 블랙이 붙으면 더 고급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 줄기세포 배양액 원료를 1.5배로 더 늘렸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스킨 부스터에서 3파전이 일어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자국이랑은 또 다른 주사제 쪽의 성장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가장 리드하고 있는 게 파마리서치인데 파마리서치가 지금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으니까 휴메딕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휴제레는 지금 약간 메디톡스가 휴제레한테 걸고 넘어져서 조금 그 부분 때문에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용 의료기기가 상당히 좋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은 중국에 치중되어 있어서 중국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반면에 지금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을 보시면 미국, 일본, 홍콩, 브라질 이런 쪽으로 지금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어떤 애국주의에 따른 국내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이런 쪽의 배척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매력도가 높고 휴메딕스도 지금 파마리서치에 이어서 후발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지금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중 휴메딕스 알아봤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살펴주시죠. 파마리서치는 이미 역사적 고점을 뚫고 날라갔고 휴메딕스가 이제 후발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휴메딕스는 뚫어야 할 고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과 2021년의 고점이 지금 눈앞에 딱 보이죠. 지금 거기에 지금 다가섰습니다. 여기를 뚫어내야지 5만 원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파마리서치의 지금 시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멈출 기세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2000, 이것도 오래됐는데 2015년의 고점을 돌파시키고 지난달에 눌림목을 주고 이번에 다시 그 위를 위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14만 원, 15만 원이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죠. 저기에서 더 뿜어져 나가면 얘도 지금 5만 원을 다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파마리서치를 보면서 휴메딕스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같이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습니다. 네, 휴메딕스의 가격 전략은 파마리서치를 보면서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